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우행 미소를 시청해주시는 많으신 분들이 지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24년도에는 많은 혜택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4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혜택들이 더 받을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이 바뀌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리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024년도에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ssa 그 다음에 ssi 얼만큼 더 받게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년도 2024년도에는 71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사회보장수당 그러니까 즉 ssa라고 하죠. 혹은 생활보조금 ssi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전반적으로 3.2%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전년도는 8%가 넘었으니까. 자 근데 작년에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고 2024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불 이상씩은 더 받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간단하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이 인상률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노동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w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려서 물가가 올라가면 더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라라는 걸 계산해서 보내줍니다. 이거는 얼만큼 몇 파헌트가 올라가는지 원래 12월 달에 다 통지를 하는데 대다수 분들은 다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sa나 ssi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메일 통지를 받으셨거나 혹은 우편물 받는 게 좀 귀찮다. 그러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어카운트가 없는 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벌써 만드신 분들은 벌써 온라인으로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안 만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만들어 오시면 앞으로 모든 정보를 일반 메일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좀 받으실 수 있는 편리함이 좀 더 있습니다. 자 우선 2024년도 내년도 콜라 즉 생활비 조정이죠. 생활비가 얼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얼만큼 혜택이 어떻게 진행되냐 여기에 대한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미국 내 7100만 명이 사회보장 그 다음에 ssi ssa를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3.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가 인상될 예정이고요. 6600만 명은 소셜 연금을 받습니다. ssa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에요. 줄임은 ssb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보장국의 준말인 ssa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ssa라고 말씀드리지만 정식 명칭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입니다. 여러분이 세금 낸 걸 갖다가 연금으로 받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2024년 1월부터 지급됩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될 것이고요. ssi 받는 분들 있죠. 상활보조금 받는 분들 지금 인컴이 없으셨고 상활보조금 받으신 시니어분들도 있고 혹은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러면 젊은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미국 내는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열심히 세금 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6600만 명. 그다음에 생활보조금 받는 분들은 한 75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29일부터 29일부터 벌써 적용된 금액으로 생활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는데 연금을 받으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있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과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데 또 돈을 버니까 총 합쳐서 총 수입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이 맥시멈 돈 벌 수 있는 거 과세 대상의 맥시멈 한계치가 16만 8600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더 벌어도 16만 8600불를 더 벌고 뭐 160만 불 버시든 200만 불 버시든 그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셜 시크리티 매네피트 받는 거에 대해서 과세는 더 이상 징집이 되지 않고 최대 한 85%까지 뭐 그러니까 솔직히 연금을 받으시는데도 돈 많이 버시면 솔직히 연금 받는 거 거의 못 받으신다. 한 15%밖에 못 받으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반면 연금을 받으시는데 연금이 너무 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못하셔가지고 세금을 많이 못 내셔가지고 연금이 생활이 충분히 안 될 만큼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SSA하고 SSI하고 두 개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마다 달라요. 그리고 SSI 받고 이런 기준은 그 동네 미디안 인컴이라고 해요. 그 동네 중간 소득에서 몇 퍼센트 미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 SSI를 받는데 SSI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밑에 댓글에 질문하시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주변에 CPA 물어보시고 중간 소득이 어디고 SSI를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인컴 기준만큼도 SSA 즉 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생활보조금도 두 개 다 같이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년 나이 있죠. 은퇴 연금을 받을 때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지만 너무 일찍 받으면 은퇴 연금이 적어져요. 예 그렇다고 또 70세 이후 70세 넘어서까지 안 받고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 70세까지는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나이가 조금 더 조정이 됐습니다. 1943년부터 1954년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66세가 정년입니다. 66세부터 받으시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아직 은퇴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출생 만기 퇴직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7세로 늘어났습니다. 자 뭐 이윤즉슨 전반적으로 이제 인간들의 기대수명도 많이 늘어났고요. 자꾸 장수를 하기 때문에 이 연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수령할 때쯤 되면 저는 뭐 한 68세에 대야지 수령하고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내년도부터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67세만으로 67세가 적정 은퇴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때 받으시면 100% 받을 수 있고 이보다 먼저 받으시면 20% 30% 더 깎여진 금액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7세부터 만기 퇴직금이 지원된다. 이걸 좀 알아보시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두셔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콜라에 대한 통지 같은 거 여기에 대한 좀 알림이 나왔는데 뭐냐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의 메시지 센터를 통해서 이 콜라 정보나 이 얼마 받는지 이 정보를 갖다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의 우편물 이걸 받아보는 걸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 처먹는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무료입니다. 뭐 우리가 알아봐 주니까 돈을 달라. 얼마 뽑는지 알아봐 주니까 돈을 달라. 그다음에 뭐 콜라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알아봐 주겠다. 연 얼마를 받는지 알아봐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돈을 달라.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정부 기관에서 원래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거를 요구하거나 혹은 돈을 보내거나 혹은 기프트 카드를 보내달라. 이런 것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기프트 카드는 더더욱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기프트 카드를 요즘에 피싱 사기 전화에 많이 이용하는데 기프트 카드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프트 카드를 요즘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 이메일을 보내서 피싱을 할 수도 있고요. 악성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분께 문자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 사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정보 같은 걸 너무 묻는다. 그러면 우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고 끊으시고 다른 분,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분께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연락해보고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보조금을 받으신 분들 생활보조금 받으시는 SSI를 받으신 분들 이 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좀 궁금하시죠?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2024년도에는 자격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943불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이런 개인, 부부인 경우에는 1415불까지 드리게 됩니다. 자 이 금액에서 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월별 산정 가능한 소득이 있어갖고 이걸 또 차감해서 다 다르게 받습니다.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인이 1년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0,970불 44센트였는데 2024년도에는 11,321불 49센트로 월 943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부부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16,453불 84전 1년에 이만큼 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16,980불 36센트를 받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에는 월 1,415불을 받습니다. 자 물론 이 돈 갖고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SSI를 받으신 분들은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 혹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내가 이걸 받아야 되겠다. 내가 벌어온 돈도 없고 사업도 다 망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뭘 알아보셔야 되냐. 시니어 아파트먼트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몇백불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혜택 말고도 또 다른 혜택들이 있어요. 흔히들 푸드 스탬프라고 얘기하는 EBT EBT라고도 얘기하고 푸드 스탬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거 외에도 각 주마다 혜택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월 943불 부부의 경우 월 1,415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더 받는 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주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금액 갖고 LA 같은 데 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이거는 뭐 살 수가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만 딱 믿지 마시고 이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그만큼 올라갔다. 그다음에 또 미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물가 올라가는 거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연금 혜택 혹은 생활보조금 혜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늘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약 간단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연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보조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연금과 생활보조금을 둘 다 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받으면 하나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컴 수준 그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중위 소득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시면 두 개 다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몇백 불 받으시고 그다음에 생활보조금을 부부당 1,415불 받아갖고 한 2,000불 정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아파트먼트 한 300불짜리 아파트먼트 하나 구하시고 그다음에 또 푸드 스탬프 지원 받으시고 그러면 또 안정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2023년 지금 말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2024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지 또 올해도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1월 1일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려드릴 건데 소셜 베네핏 받는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소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얼 아이디 이제 2025년도부터는 리얼 아이디 써야 돼요. 5월 달부터는. 예 그래서 리얼 아이디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어디가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자 아무래도 연말연시라서 영상을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영상을 못 보시다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커뮤니티는 아니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를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또 시간 나신 분들은 좀 한번 보시고 2023년도 좀 준비하시면 좋고요. 뭐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시다. 예 그러면 또 일일 지나고 나서 좀 시간 한가 하실 때 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도 또 1년 동안 여러분께 많은 감사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도 구독을 안 하셨다. 예 그러면 구독해 주시고 요즘에 구독 부탁드리면 구독하신 분들이 구독 버튼을 또 눌러갖고 구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구독하셨는데 또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됩니다. 자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고 늘 내용이 좋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한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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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